정당 지도를 보실 것 같으면 방금 제가 내용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당 지도는 지난주에 아주 극히 미세하게 더불어민주당 1%포인트 그러니까 이건 거의 횡보 같은 건데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2%포인트가 높아지고 민주당은 2%포인트가 낮아져서 격차가 3%포인트가 나는 것처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횡보거든요. 모든 게. 뭐 횡보로 보여지지만 숫자로 보면 국민의힘이 35, 민정인 32. 차트를 보시면 기류가 바뀐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조사방법론상 완전히 같은 횡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인요한에 대한 인요한 비대위원장입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요한 씨의 무엇을 보느냐고 국민들께서는 인요한 씨가 비대위원장 그분은 광주와 관련돼서 발언을 했죠. 호남 이야기를 했고 통합적인 어떤 일종의 통합과 화합. 지금까지 되게 강경하게 국민의힘이 마치 영남당인 것 마냥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통합과 화합으로 간다. 서진 정책을 과거 김종인 대표였습니까? 비대위원장 때?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어떤 서진 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행보가 있으니까 미세하게 올랐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행보를 좀 바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인요한 효과. 인요한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반등한 걸로 느껴진다는 건데 어제 인선이 됐어요. 인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인선이요? 네. 12명의 위원들이 인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여성, 남성 6명씩이고. 여성이 더 많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런데 박성중 현 의원,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이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끌고 내부 6명, 외부 6명 이렇게도 얘기하고 청년들과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좀. 모양새를 갖췄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좀.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입니까? 혁신위원장이 조금 혁신드라이브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느냐. 거기 위원으로 뽑힌 분들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누가 탈당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신인규 전 부대변인? 아, 예, 예, 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격을 한 거죠. 다시 변할 기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인유한의 혁신위도 무슨 아이스 핫 초코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통합 얘기하지만 결국 이준석, 유승민 개인당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곡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혁신이라는 게 그냥 대리인, 허수아비처럼 느껴지면 사실 이거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어떤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네. 그냥 또 그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 스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혁신이 띄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컨벤션 효과가 있지만 내용을 좀 봐야 된다. 내용도 봐야죠. 모양새를 갖췄다고 해서 보니까 그게 단단하게 가느냐는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무슨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런 어떤 불협화음,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남 배제냐, 낙동강전선 얘기도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자꾸 그건 뭐냐면 혁신위원장이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앞에다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게 불협화음이 난다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촛불 이후에 그 뭡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렇게 이름이 있었죠. 엎드렸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엎드렸습니다. 당시 엎드리고 그때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당을 상당히 크게 키운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때는 되게 엎드리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아꼈어요.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는 게 그러면 모양새 갖췄다고 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서진정책을 잘 펼지 그래서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지 또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통합의 어떤 흐름을 아니다라고 들이대는 사람이 또 있을지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용산을 향해서 할 말을 정말 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체제 안에 있는 혁신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 체제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안이 나올지. 이걸 보고 아마 평가를 통해서 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아까 보면 조금 2%포인트 수치로 보면 좀 내려왔던데 빠졌죠. 이재명 대표 이제 복귀 이후 또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민생 또 통합 화합을 할 것인지 이것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극히 이제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행보한다고 봐야 되기는 하지만 행보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결투표자에 대한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투표자를 징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반반인데 거기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업무 복귀를 하시면서 다른 목소리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은 얼핏 해봤습니다. 물론 2%포인트 하락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얘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제 볼 때 그런 조짐이 있는 건가?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강하게 징계도 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좀 안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얼핏 하기는 했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작용하실 수도 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그 층들이 조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은 듯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적극적인 지지층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고관여 지지층... 고관여 지지층... 지금 뭐 이런 식으로는 판을 하는데요. 강성이라고 하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비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인유한 혁신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민 MCG도 좀 출렁일 거고 민주당도 이제 민생에 더 올인한다, 매진한다고 했으니까 그 행보에 따라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모습 여러 가지 또 쇄신과 혁신의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 자유응답으로 물어본 게 좀 이색적이네요. 이번에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게 자유응답이기 때문에 다 그냥 마음대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아지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3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 자유응답으로 받아 봤는데 용혜인 보고 계시나요? 네,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5%, 이탄희 4%, 한준호 3%, 이소영 1% 네 예전에도 이런 문항들은 일부 있었는데 아, 있었군요 지금 보시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5%입니다. 네 밑에 쭉 보시면 낯익은 이름들이 뒤에 많이 깔려있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민영배 이런 분들, 정청래 많이 있죠. 우상우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 삼국지 보면 영웅호골 같은 분들이 그게 좀 밑에 많이 깔리고 그런데 1위는 용혜인이다, 이탄이다, 한준호다, 이소영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뭡니까? 새로운 얼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초선이고요? 네, 초선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 정치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갈이 대한 욕구가, 국민적 욕구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특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5% 자유용답에서 5% 나왔다 이거는 좀 눈에 띄는 대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기본소득당이나 또 뭐죠? 시대전환 이런 데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더불어 시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사실 그닥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혜인 의원이나 이탄희, 한준호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더 당의 후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용혜인은 더 뭡니까? 위축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당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상당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작은 당도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이는 증거로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력으로 이렇게 정치력을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되게 한계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기본소득당이 언제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독자적인 당으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야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튼간에 그런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이 개인기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청년 정치인 그리고 작은 정당의 정치인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용혜인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여기 2탄이 이분은 또 재미있는 거는요 2탄이 이분은 장래 정치 아 맞아요 거기에도 이름을 올리는 분이에요 1%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왜냐 완전한 뉴페이스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기존 정치인 기존 정치인 기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장래 정치 지도자이니 대성급 주자로서 언급이 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탄이 이분은 그렇게 언급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이름을 올리더라 그런 것들이죠 한준호 이분도 나름 흥미로운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밑에 보시면은 뭐 여기 좋은 이름들 많네요 여기 당대표 여기 있습니다 당대표도 있고 사실 좋아하는 의원들 이러면 또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조응천 개파를 떠나서 이렇게 좀 나오네요 홍익표 그러나 용혜인이 1등이다 그래요 과거에 보시면 과거를 했었군요 과거에도 박주민 이철희 쟁쟁한 분들이 2019년에 2019년입니다 이때 이걸 통해서 또 이름을 알리게 되는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밑에 그 저기 자유한국당 장제원 주강덕 이런 분들이 있고요 과거 과거입니다 2018년 박용진 이때 또 파릇파릇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용혜인은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네 용혜인 의원 국정감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론을 본다면 국감 스타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목을 많이 받고 여론에서는 스타라고 해도 좋죠 스타라고 해서 표현을 해도 손색 없는 과거와 비교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혜인 이분이 차분하기 때문에 성질내지 않고 차분한 분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있고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청년 정치인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게 비춰지는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모든 곳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인기를 못 그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약간 좀 다른 좀 뭐랄까 바른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이제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지역구 재선 도전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잘 봐야겠네요 지역구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출마를 할지 그런데 지금 지역구 준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요청해서 전략공천을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하던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쪽은 지역구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지역구에서 열심히 했던 자당 출신의 후보가 나간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마 용혜인 이분은 이런 어떤 활동을 활약상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거의 크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광을 얻고 갈 수 있는 데는 쉽지 않죠 그 지역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전처럼 제왕적 당대표가 너 나가야 한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경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당이 다르면 할 수 없잖아요 경선은 안 되고 단일화죠 단일화해야 된다 만약에 기본소득당을 유지하고 출마하려면 단일화인데 단일화하려면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 당세가 세서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장에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입 케이스로 받아들일 확률이 크죠 당 자체는 기본소득 당 자체는 밖에 있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용혜인이라는 인물이 탐인하면 인물은 이제 가져와야죠 그래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압도가 어떻게 용혜인 의원의 손을 잡아줄지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선거구가 찢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분할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곳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털을 잡고 있거든요 그분들 무조건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건 쉽지가 않죠 그래요 저희가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일 활약한 눈에 띄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잠깐 네 박 기자님 종료하실 것 같으면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모닝컨설트 보려고 그랬어요 모닝컨설트요?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전국지표조사 이게 MBS인데 10월 4주입니다 이 조사는 엠브렘퍼블릭 캐스터 리서치 코레이루스 항구 리서치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조사가 하루 전에 진행을 합니다 갤럭보다 하루 전 월, 화, 수 진행을 해서 2주에 한 번 네 목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번 조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더자찬성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갤럭 조사에서 저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어제 발표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긍정 긍정 윤석열 대통령 긍정 32입니다 32가 4월달에 32 마이너스였죠 네 자 그러면은 35에서 10월 둘째 주에 35에서 31으로 꺼졌다 꺼졌죠 지금 여기 직전 고점을 보면은 37입니다 37에서 32이니까 5%포인트 빠졌죠 이거 하나하고 보시죠 국정 신뢰도 33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33이죠 네 작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한 달 두 달이 그 뭐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 때 직후거든요 그래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때는 노조와 관련돼서 언급이 됐을 때 33으로까지 빠졌고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신뢰한다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60일 그리고 정당 지도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여기서는 직전 주 지난 주 갤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이 30 이건 또 다르네요 이건 다르죠 한국갤럽과 조사가 하루 차이거든요 월화수 조사 그래요 이거는 한국갤럽은 화수목 조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라도 더 얻는 결과가 이 mbs 조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mbs랑 한국갤럽이 흐름이 달라서 하루 차이라고는 하지만 흐름이 다르다 그러면 하루 차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주 후반에 좋아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인요한 혁신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당 호감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2입니다 차이가 나타나죠 정의당은 19입니다 1.9 아니에요? 19예요? 아 19 19입니다 19 눈이 안 보여서 호감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호감도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6개월 전인가요? 횡보입니다 횡보 지금 흐름을 보시면 22대 총선이 다음 총선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47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40 오차범위를 넘어섰죠 격차가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오차범위가 넘어선 게 그래프상으로 보다라도 확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보면 뼈 아플 만한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오차범위 바뀌라고 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흐름이 나눠졌다 nbs는 흔히 정부 여당 지원 논이 그렇죠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많이 나온 적도 있네요 많이 나온 적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전부 다 여기 다 보시면 싹 다 오차범위 이내인데 지금 벌어진 건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차범위 밖까지 멀어졌다 떨어졌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초반이긴 하지만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이후에 초반이긴 하지만 영향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MBC조사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정당 필요성에서 필요하다가 48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역별로 광주 전라에서 59입니다 이거는 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호남 쪽에 뭐가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그렇네요 민주당이 좀 눈여겨봐야 된다 진보 보수 중에서도 진보 중에 제3정당이 필요하다가 58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MBS랑 다시 비교해서 보니까 흐름이 약간 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인요한 인요한 효과가 좀 반영이 됐다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혁신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첫 회의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고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예